으 으 권아현 0 3년생 에이스 매치 출발 백핸드 아 견뎌줘야 됩니다 빠른 서비스 이영은의 찬 아 권아현 자기가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서비스 첫번째 경기에서는 그 찬스를 범씨를 많아 많았거든요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빛발 스트레이 서비스 이영은 포핸드 연발 그리고 득점을 권아현 서비스 짧은 공 밀어붙이 폭수변화 제자리에서 만드 대각선 서비스 아 다양한 기술 이영은 5대5 이영 아 백핸드 넘기지 못 역전 페이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매치 빠른 스피드로 양선수 빛발치는 짧게 해줬습니다 아 스쿠아는 같이 가고 있지만 마음대로 공격을 3 점을 챙겨오고 있어요 이영은 짧은 서비스로 갑니다 그리고 권아현 3 구 이영은 오늘은 굉장히 디펜스 블록에서 하나씩 잡아 냅니다 백핸드 열 아 이영은 2 스킬 아 아 툭 밀어냅니다. 가져가 탑스피드 해결 끈질기게 따라 붙곤 있는데 긴 서비스 이후에 3구 받아주고 있는 이영은 득점으로 이 게임 시작합니다. 바나나 플릭 이후에 포핸드 이영은 초동대처 잘했습니다. 초동대처 정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영은의 서비스 미들코스 정훈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니시브 판단을 일단 잘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권하연 서비스 2대3 두껀뒤로 올렸습니다. 짧은 서비스 대각선 서비스에요. 그리고 간접합니다. 3점차 리드 대각선 3점차 리드 п 참고 아 어려워요 그 분위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 조여오는 상황 백핸드 대결 포핸드 전환 이영은 날아올라 탑스팅으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매치포인트 이영은 그리고 백핸드 탑스팅으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매치포인트 이영은 날아올라